머신러닝의 카테고리 중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강화학습 보이시죠? 이제 정말 다 왔습니다. 강화학습은 영어로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합니다. Re-Inforcement는 강화, 증강 이런 뜻이에요. 강화학습의 핵심은 일단 해보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지도학습이 배움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는 것이라면 강화학습은 일단 해보면서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었다면 상을 받고 불리한 것이었다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매우 많이 반복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강화학습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강화학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게임의 실력을 키워가는 것도 강화학습과 비슷해요. 여기서는 두 개의 주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게임이 있어야겠죠? 게임은 게이머에게 보여줄 화면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주인공은 게이머입니다. 게이머는 우선 현재의 상태를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의 결과에 따라서 게임을 조작하는 행동을 해야 되고요. 관찰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게임의 실력을 키워가는 과정을 따져봅시다. 우선 게임은 게이머에게 현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캐릭터는 어디에 있고 장애물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요. 동시에 현재의 점수도 알려줍니다. 게이머는 이 값이 높아지는 것이 상이고 장애물에 부딪히는 것이 벌이겠죠. 관찰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더 많은 상을 받고 더 적은 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즉 판단력이 강화된 것입니다.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은 게임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판단력이 점점 강화됩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게임의 실력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생각해보면 배우지 않고도 결국에 잘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강화학습은 이러한 과정을 모방해서 기계를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강화학습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만 바꾸면 여러분은 강화학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게임은 환경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는 environment라고 하고요. 게이머는 agent라고 부릅니다. 상태는 영어로는 state라고 부르고 상벌은 보상, 영어로는 reward라고 합니다. 판단은 정책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행동은 강화학습에서도 행동, 영어로 action이라고 부릅니다. 즉 강화학습은 상태에 따라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agent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강화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감상해 봅시다. 강화학습은 재미있는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들어가서 사례들을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머신러닝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도구들에 대해서 다 알게 됐네요. 물론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인기 있는 도구들은 빠짐없이 우리가 살펴봤어요. 어떤 도구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지를 한번 정리정돈해 봅시다. 지도학습이 있고요.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분류, 회기, 비지도학습은 군집화, 변환, 연관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이 많은 것들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언젠가 머신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축하해 줍시다.